아이고 긴장들 하지 마 그냥 도망친 노비놈들 잡으러 왔으니까. 우리 죽자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사느니. 사람으로 죽는 게 나아. 죽으면 고깃값도 못 받는 게 춘호야 이 사람아. 그 차는 알지도 못하면서. 그래서 조선 최고의 춘호군이란 변호를 얻었네. 훈련원 환로로 잇따라 도망친 종태아란 작자. 훈련원 종사품 단관 송태아. 저를 뭐 하시는 겁니까. 마르기가 어두우시구만. 노비로 떨어진다. 잡아오너라. 제일 처음 죽일 놈이 누구래요. 이대길이라고 있대요. 그 양생이 같은 놈이 양반집 개가 돼서 우리를 악착같이 잡아드리잖아요. 우리 당에 입당하게 해라. 죽입시다. 죽여야죠. 양반집 싹 다 죽이고 상몸들 세상을 만들겄다. 재미있는 일 하나 해보시겠나. 그 자들을 죽이란 말씀입니까. 송태아가 오기로 했습니까. 목을 거두겠습니다. 매일은 내일의 태양이 되는 거예요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